이번 자료는 이포스 B20 지향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. 이 제품은 단일지향성, 양방향성, 스테레오, 전지향성을 제공합니다. 다만 콘덴서 감도가 좋은 제품이라서 단일지향성과 양방향성, 전지향성을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리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용 환경을 고려하면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일단 단일지향성으로 세팅했을 때 지향각 반대 방향에서 박수를 치면 이 정도입니다. 양방향으로 세팅하면 박수 소리를 이런 식으로 수음합니다. 확실히 단일지향보다 선명하게 소리가 들어오죠? 더불어 정면에서 발생하는 제 목소리 음색도 살짝 변하는군요. 전지향성은 모든 방향에 있는 소리를 균일하게 수음하는 패턴을 말합니다. 박수 소리를 제 목소리 반대 방향부터 시작해서 왼쪽,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향감이 바뀌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고 어느 방향이든 간에 소리가 균일하게 녹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. 개인이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은 바로 스테레오 지향각인데요. 일명 ASMR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하는 지향 패턴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구분됩니다. ASMR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, 이런 식입니다. 왼쪽, 오른쪽, 오른쪽에서 중앙을 지나서 왼쪽, 다시 오른쪽, 왼쪽, 그리고 중앙을 지나서 다시 오른쪽, 이런 식입니다. 이렇듯 이 포스 B20은 뛰어난 감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향 패턴 덕분에 용도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끝!